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참사 유가족들이 생명과 안전사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0년을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명과 안전사회는 요원하다고 지적합니다. 고 김수진 양의 아버지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윤석열 당권은 세월호 참사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든 특별법과 생명안전에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를 취지대로 실행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뉴스 토마토 박한솔입니다.